볼트 충력계, 볼트 텐션 메타, 미니맥스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니맥스 볼트 텐션 메타의 경우, 어쨌든 볼트의 인장량, 인장량, 로드 부하각, 스트레스, 스트레인, 타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장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측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볼트의 길이, 그리고 이제 갱 값을 여러가지 딜레이 값, YDS 값, 갱 값을 설정이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메뉴 퀴를 눌러서 기본적인 메탈리얼에서 측정 재질이라든지 벨로시티를 조정을 하여 적절한 세팅 값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가지 메뉴 퀴를 이용을 하셔서 적절히 검사하는 볼트 종류에 맞게끔 설정을 필요로 하십니다. 자세한 것들은 메뉴얼을 참조, 메뉴얼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적정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볼트의 경우는 약 113.7mm의 볼트 입니다.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이 볼트가 볼트의 체결 전 상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결 전에 어떤 측정 값을, 길이 값을 저장하시고, 그리고 체결 후에 체결 후에 측정을 하신다면, 이렇게 측정을 하신다 라고 하면, 약 0.085mm가 인장 늘어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트가 종류가 이렇게 볼트일 경우에는, 각각의 볼트에 맞게끔 체결하기 전에 측정을 하고, 체결한 후에 측정을 해서 그 변화된 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라이브